자, 2018년 자랑성 대한민국 시민대상 사회의 미술 MC 대중가요 영화 모델 영화 보다 예술 부분 시상 있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강정완님 모시겠습니다. 귀하께서는 평소, 출발교, 봉사, 선행 등 특수의 욕성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데 귀하와 봉이 지대하므로 그 봉을 높이 취하고 윗부분에서 원상을 수여합니다. 2018, 5월 20일, 2018 자랑성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이용동 드립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